자기야 사랑인가 정말 못했니 자기야 행복인가 이젠 알겠니 자기를 만나서 사랑은 알았고 사랑은 하면서 소리 들었죠 나만의 사랑은 나만의 행복은 말로는 선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쩜 좋아 자기가 좋아 멋진 부대 자기가 좋아 자기야 사랑인가 정말 못했니 자기야 행복인가 이젠 알겠니 감사합니다 중국말 자기가 안바른다 운동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출연자 보실께요 다음 출연자가 순서를 바꾸셨죠 이렇게 삭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요 노래가 겹쳐서 예 그렇죠 자 롱민씨입니다 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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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풀네 잘해 너만 팔아 풀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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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있을게 돌리죠 돌리죠 내 사랑 돌리죠 천천히 핑계 싸고 딱 지나고 샀다고 부자 살자 맨살이 여우 맨살아야 당신 자랑 깊이를 짜릿짜릿해 보니 힘이 더러워 되더라 짜릿짜릿짜릿 바라뿐지짜릿 너와 바라볼 때 짜릿짜릿짜릿 이 시계차례 여행 있을게 아무런 사랑은 다시 보지 않아 우회할 때 내 힘이 나아졌어 돌리죠 돌리죠 내 사랑 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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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돌리죠 내 사랑 돌리죠 내 사랑 돌리죠 내 사랑 돌리죠 울려보 야 박수 야 박수 가만있어봐요 성함이 내가 또 뒤집어 낸 롱민 우리 롱민씨는 오늘 이 우리 다문화 노래자랑에 출연하기 위해서요 롯데백커점에서 지금 50만원 의상을 샀습니다 이거 오늘 이 본전을 뽑아야돼 그쵸 잘하지요 떨리도 얼굴도 이쁘시고 목소리도 이쁘시고 이렇게 이쁜데 안보이는 데는 얼마나 이쁜거야 그냥 아니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말씀은 마음씨를 얘기하는거에요 마음씨를 1등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네 번째 출연자 모시고 오늘 총 8분의 출전자에요 예심을 다 거쳤죠 예심을 거쳐서 실력이 짱짱한 8분을 모시는데 우리 네 번째 출연자 모시고 여러분들 또 초대가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경옥씨입니다 우리 자기야를 신청하셨네요 박경옥씨 야 멋지다 박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기야 사랑인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걸 이제 알겠니 자기를 만나서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하면서 전이 들었죠 남만의 사랑을 남만의 행복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쩜 좋아 자기가 좋아 자기가 좋아 멋진 그대 자기가 좋아 자기가 사랑인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걸 이제 알겠니 하이 하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이